네, 마중 나왔어요. 마중? 네. 회사님, 오늘 컨디션. 열심히, 열심히. 엄마 첫 번째 첫 날이잖아. 네. 엄청 빼고 있는데 너무 공부해. 그 현장을 또 생중계를 해야 된다는 그. 천도대 뒷얘기를 물어보려고 했으나. 천도대 뒷얘기? 네. 천도대 뒷얘기 힘들었다. 힘들었다. 하늘 문을 처음 여는 날이 힘들어. 아, 그쵸. 어제 하늘에 예쁜 무지개 비스무리 한 개 떴지만. 오늘 한 7시 40분? 사셨어. 운숙이 집착해서 마음 들고 돌아올까? 출마 좀 알겠다. 아, 엄마 세프를 내밀둬야 돼. 엄마 춘성 없을 때. 운숙이 아니고 있었는데. 아, 침낭을 들고 가신다는데? 침낭을 들고 가신다는데? 아, 얘. 밤에 늦게까지 엄마가 왔는데, 막 끝 끝나고 하나 안 왔지. 재생이 주마예니. 있어. 귀. 귀신. 귀신 나한테. 얘가 이미 늦게 왔어. 난 준비를 다뤘어. 혜란님, 어젯밤에는 어떤 연가들이 왔어요? 어젯밤 연가들이 뭐 꿈이었지. 네가 무서웠어, 네가. 나는 애들이 처음에 애들이 듣는 거였어. 그러면 로컬을 하고 혜란님께 부르는 거 아니야? 네네. 그런 거지. 그렇지? 이렇게 하면 안 돼. 내 눈치. 내 눈치. 암간 연가라는 게 아니라, 내가, 뭐야? 이렇게 한 거지? 내 눈치. 내 눈치. 내 눈치. 내 눈치 child's name. 내 눈치. 내 눈치. 내 눈치. 내 눈치. 내 눈치. 내 눈치. 사장님, 천도 잘 하셨나요? 네, 잘 하고 있고요. 오늘 제가 막 끝나고 상담동 가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